원래 마이곰이 별로 안좋아해요 저는 원래 마이곰이 별로 안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여기다가 사이다가 없으니까 보통 사부사이다 많이 부어서 드시던데 전 콜라 라인맛에다가 과연 포도 라인맛이 날까? 궁금하고 젤리가 푸딩처럼 커진다고 하는데 정말 커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계시기에 모는 분들 의학하실때부터 맛없는 포도가 다 버리는건데 아까워놔 도전해볼게요 나갔다가 놔둬서 나중에 크기 한번 확인해보고 얼음하고 같이 먹어서 무슨 맛이든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탄산이 많아서 도톡뒀어 당장 마시면 그냥 젤리 맛 조금만에 콜라 설탕이 많아서 당뇨 맛 단맛나요 좀 지켜보고 맛을 한번 볼게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진짜 존노맛입니다 버려요 그냥 이거는 음료타서 담맛내는 용으로 쓰고 버리세요 찍목소리나 너무 맛없어요 지코젤리 같은 맛인데 음 정말 맛없다 버려야지 음식이 아까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런 감사합니다.